이거 보려고 나 구독한 거 아니야? 보여줄게 내 시그니처 누가 이렇게 오줌을 이 지랄로 발견했어? 누구야? 본인이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 Sail 니가 튼 게 맞아? 두 분이서 오셨나 봐요 불이야? 한 곡 오를 수 있어요 어디 가시죠? 전화로 마트요 저거 뭐야 진짜 아 씨.. 아 아 죽겠다 너 반죽까지 해야 돼. 안녕하세요. 가평이요. 고객님 나 샐러드에 샐러드 그냥 쌤으로. 시기섬유. 썰어가지고 주시면 진짜 맛있어. 오이피해. 오염수 오염수. 후쿠시마 오염수. 골라골라. 닭가슴살. 20% 할인. 닭가슴살. 세라가슴살. 한국은 왜 이렇게 비싸요? 무슨 장을 못 보겠어. 멀멀. 이건 뭐야? 근데 잔슴빌 먹고 싶어요. 잔슴빌? 잔슴빌? 입이 좀 고급이라서. 이거 알살보. 20% 할인. 할라피뇨. 이거야 이거야. 나 부자. 한국은 너무 비싸요. 멋진 것 같아. 이거 그냥 담았는데 12만 원이요. 오늘은 해외여행을 왔어요. 한국의 가평네이션. 카라반투어네이션. 앞에 이렇게 빠지도 있고요. 아 좋네. 오랜만에 뵈요 매니저님. 아니 저거 어떻게 해서 받는데요? 그건 공식적으로 본 게 아니라서. 너무 세련이다. 괜찮네. 최신식이신 듯? 그리고 이 바깥에 이렇게 분위기 좋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앞에는 홍천강 네이 씨. 화장실 화장실. 예스. 누가 이렇게 오줌 씨발 들어오자마자 이 지랄로 갈겨놨어? 어떤 새끼야? 나? 아니 나냐. 형님. 누구야? 나. 개새끼야. 아니요. 너잖아. 저 지금 이제 오줌 쌀라고 들어온 거예요. 누구 고추가 이렇게 손떨방이 안 돼? 아니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것 같아. 이거 보러 온 거 아니야? 아 눈 감각이 들었는데? 이거 보려고 나 구독한 거 아니야? 보여줄게 내 시그니처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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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보려고 나 뽑은 거 아니야? 보여줄게 내 시그니처 침고창에서 먹기 좋은 과자 3위 포카칩 맥스 음 맛있겠다 어떡해 다 흘렸어 맛있어? 응 예 다음으로 먹기 좋은 꼬북칩 아니 저번에 외화스는 안 먹었잖아 응 왜 먹는 거야 진짜 아니 너 먹어도 된댐해 야 근데 여기가 더 더러워 쓰레기차 그거 나 형 과자 부스러기야 아니야 내 과자 부스러기는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니 어우 태닝 좀 하셨나봐 형 따라하는 거잖아 거울 칠해 거울 칠 거울 칠해 또 들어가래? 구명조끼 입고 들어가라고 제지되겠어 뭐야 I feel the loss I think to the loss I feel the loss It's so good It's so good 이거 보려고 나 구독한 거 아니야? 보여줄게 이 시그니처 한국 좀 괜찮네요 저게 애기 좀 봐 저게 애기 좀 봐 센스월드 미안해 어른들이 미안해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물놀이장 왔는데 왜 다 몸을 가려? 한국인들은? 문제가 있어 너무 너무 안 가린 거 아니야? 20대 때 몸을 이렇게 열심히 뽐내야죠 30대잖아요 생일 안 지났어요 진짜 몸 아꼈다 몸에 너무 안 아끼시는 거 같아 이 남자는 무료로 보여줍니다 다 조기기로 해야 돼 아버지 서슬러 자리를 피하시는데 다 조기기로 근데 아저씨 자리를 피하시는데요? 저거 백날 하는 거 보다 이런 거 보기 훨씬 더 근데 도망가시는데 어디 가시죠? 하나로 맡아요 장보로요 짧은 짓말 있고 나 혼자 장을 보고 나 혼자 고기 긁고 나 혼자 울고 울고 난 전하고 없어 후회해도 소용 없어 오늘도 나 혼자 그래도 에티튜드 그치? 어린애들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해야지 저도 장소는 가려요 근데 오히려 아무것도 안 입은 거 같아 더 섹시해? 가릴수록 섹시하다 안녕하세요 상추 우리 샀어 근데 좀 싸다 그 동네 3,900원이야 많이 먹을 거면 하나 더 사 깻잎 깻잎은 안 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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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알이 두 개? 양순이 물 나오는 거 해야 돼 어디서? 여기서 뭐하세요? 유산소 유산소 나? 긁겨 아니야 긁겨 아니야 좀 잘 왔어요 물론 헌팅 없으니까 따뜻해 보긴다 하나 더 있어? 따뜻해 왜요? 따뜻해 보인다 여기 강원도예요 강원도 우습게 보셨나 봐요 얼마나 추운데 밤에 안 되니까 추워 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오게 됐죠? 이데라 씨예요 아니죠 힐링 브릿지 덕분이죠 힐링 브릿지 감사합니다 요리사 선생님 잘해주세요 분조카 라반이네 분조카 분조카 계정 왜 요새 운영 잘 안 하세요? 근데 하고 있어요 아 하고 있어요 팔로워를 안 해서 혜창 호소인으로서 삼겹살이 아니라 목살 곤약밥 프로틴쉐이크까지 챙겨왔고요 콜라도 당연히 제로 콜라고요 식이사묘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살 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간이 밍밍하는 거야 고기가 당연히 밍밍하지 밍밍 장난감 가져왔거든요 다리를 벌려주세요 제대로 벌려주세요 제대로 벌려주세요 되게 좋아한다 입장 버전 하나 먹어봐 이거 존나다 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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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어떻게 익혀? 다 익혀 아니면 그냥 흐물 흐물하게? 난 딱딱한 게 좋은데 본약밥 왜 안 먹어? 어? 밥은 살쪄 본약밥은 안 짜 본약밥도 밥이야 목살 입장 분위기 너무 좋아요 두 분이서 오셨나봐요 세 명이요 세 명이요? 버섯이 세 개? 여기 너무 괜찮다 많이 발전했다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없었다고 아 충청에? 어 후쿠시마 오염수 다소 곤란 물 흘리지마 아 물 꽉 찼어 성수 성수 281 지금 소리 지르면 안 되죠? 오늘 극단 오늘 다 공짜로 온 브이로우 거지들이여가지고 힐링브릿지? 사랑해요 도바오 엘리멘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? 근데 뭐 색깔이 그대로야 거의 양이 너무 적어서 적어서? 우와 색깔 너무 예뻐 초록색 초록색 이게 바로 화학이다 이것들아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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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야 뭐야 시발 뭐야? 불이야 신통 불이야 불 날 때 울리는 그런 거? 네 그럼 시켜줘 긍짠 뒤 명소 반가워요? 어 와 불이야 진짜 무서워 별걸 다 가져온다 형 진화 완료 왜 나만 아는데? 기능고장 기능고장 S E S S S 이거 보려고 나와 그런 거 아냐? 보여줄게 해주고 있어 원래 평소에는 이렇게 안 자요 근데 오늘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퀸의 파우치 그럼 필이에요 군용이거든요 통신 뭐? 잘 못 들었습니다 니가 들은 게 맞아 엔프레? 맞아요 앰프레 아니 근데 또 자연스럽게 저랑 같이 동합궁 하는 라인이네요 안녕하세요 인모드 수신 테레드라입니다 수요일에 받았고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국 왔을 때 아무래도 코리안 뷰티? 어 뷰티는 우리나라보다 한국이 좀 더 괜찮더라고요 진짜 싸고 좋아 싼 게 최고야 오랜만에 보시네요 제 나이트 케어 별거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앰플 바르고 별거 안 한 거 같아요 응 바르는 거 보다 이렇게 저지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빠르거든요 아니 그리고 내가 살이 빠져가지고 여기 팔자가 꺼졌대 살이 뭐 3kg 찐 거 아닌가요? 아니 예전에 비해 80 몇 kg 80 몇 kg에 비해서 빠지니까 여기가 꺼졌대 근데 필러는 옛날이고 남자는 뭐 넣으면 넣으면 안 되죠 자가 콜라겐을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게 있대 저의 사랑 파슬리 입술에 진짜 듬뿍 가라고 해야 돼 키스를 부르는 입술 키스를 부르는 입술 키스 많이 불렀나요 그래서 알면 다 쳐요 이러면 끝이에요 시그니처인가요? 이거 보려고 나 구독한 거 아니야? 보여줄게 내 시그니처 어 부탁해 아 제가 햄스트링이 짧아가지고 진짜 끝이야? 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럼 진짜 끝이야 나 토너 바르고 앰플 바르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바를 게 없어요 피부는 어차피 타고나는 거예요 어 이렇게 뭐 뒤집어지는 거는 뒤집어 뒤집어? 조지거나 보름만 기다리면 싹싸라져 한 번 이렇게 봐 화장품에 돈 쳤을 필요 없어요 피부과에 쓰세요 인 응 응 응 어 어 어 아 가나다라 마바사? 아 자기야 그건 뭐야? 가나다라마바사 아 자기야 아 아 아 힐링브리지 얘기 한마디 스케줄을 빨리 잡아주셨으면 멍청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저희 다른데 취소하고 온 거거든요 응 힐링브리지 사랑해요 예 시발 하우스캐핑 하우스캐핑 힐링브로 굿모닝 피디님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오 네 본인이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? 10점이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나요? 잉어 이역시 아 잉어 이역시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죠? ESPTI요 10억 받고 얼굴 랜덤 돌리기 지금 얼굴로 사이기 저 랜덤 돌리기예요 인스타그램 공개 가능하신가요? 잘 놀다 갑니다 체크하수하고 보트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도루미 오신다 도루미 오신다 우리 형도 잘식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가 라마바사 아 자기야 결혼해줄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